한일 갈등 있잖아. 뉴스 보면 일본 애들이 야스쿤이 신사참배해가지고 일본 애들 나쁜 놈들 전범오모 이러면서 난리치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야스쿤이 신사참배하는 일본 애들이 한국 정부보단 낫지 않아? 내가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거든. 한국 군대 관련된 기사들을 보잖아. 예를 들어서 군인이 훈련 중에 죽었다. 아니면 군 생활 중에 사고 나서 죽었다. 다쳐가지고 발병신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런 군인들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어. 그러고 나서 야스쿤이 신사참배하는 일본 애들 보면 생각보다 저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 물론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씨발놈이 맞지. 전범들 넋을 기리고 거기다 절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애들 나쁜 놈들인데 전쟁 일으키고 사람 죽이고 나쁜 놈들인데 이런 애들한테 절은 왜 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건 맞아. 걔네들을 옹호할 생각은 없어. 그런데 적어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 예를 들어 천안함 사태만 봐봐. 북한이 쏴서 했든. 어찌됐건 몰라.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어찌됐건 걔네들이 중요한 거는 한국 정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러다 다쳐서 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심으로 못해줘도 보이는 것 정도는 성대하게 해줘야지. 그거 하나 못해준다고? 아니 심지어 못해주는 수준이 아니잖아. 정치인이니 북한인이 눈치 보느라고 북한이 쐈다고 말도 못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는데. 차라리 야스쿤이 신사참배하는 일본 놈들이 훨씬 낫지. 걔네들은 전범 씨발놈들을 옹호하는 거긴 해도 그래도 지내나라 군인일 거 아니야. 그것도 그냥 철저하게 일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어찌됐건 전범이건 뭐든 지내나라 위에서 전쟁하고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 아니야. 나쁜 짓을 했든 아니든. 그냥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저라는 신용이라도 하잖아. 차라리 그게 낫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 정부 이런 거에 대해서 신뢰가 바닥인 거 아니야. 한두 개가 쌓여서 됐겠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징병재지만 사람들이 어찌됐건 군생활을 할 때 진심으로 나라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또 하나도 없잖아. 왜겠어? 내가 뭐 아무리 열심히 애국심을 가지고 뭐 하면 뭐해. 내가 하다가 병신돼도 나 처우 하나 개선해주지 않고 신경쓰지 않고 그냥 집으로 꺼지세요 이런 새끼들인데 걔네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하냐고.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하는 게 다 그 모양이잖아. 다 좋은 뜻 가지고 하는 거고. 이왕 태어난 나라 내 나라 위해서 내가 좋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물론 뭐 나쁜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내가 태어난 나라를 좋아하고 막 그러고 싶지 않겠어? 근데 그런 사람들 다 병신바보 만들잖아. 이게 단순히 그걸로 끝난 문제냐고. 아니야. 나라를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내 나라 문화도 싫어해. 일본 애들 봐봐. 일본 애들은 자기네 문화 되게 좋아한다고 해서 막 자기네 문화도 막 보존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노력이라도 하잖아.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노력조차 안 해. 왜냐면 나라가 싫으니까 자기네 나라가 싫은데 자기네 문화는 뭐 좋겠어. 그냥 뭐 사라지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뭐 진심 이런 거 바라지도 않아. 그냥 허래 허식으로라도 그냥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친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거한 거라도 하라고. 북한에서는 막 무슨 상장 이런 거 주고 여기다 막 달아주잖아. 얘네들 그거 달아준 이유가 실제로 줄 게 없어가지고 그냥 훈장이라도 달아주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라도 하라고. 우리는 그거조차도 안 하잖아. 돈도 안 줘. 훈장도 안 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못 해주겠으면은 만약에 돈이 없어. 내가 진짜 걔들까지 다 챙겨줄 돈이 없으면은. 그냥 그럴싸하게 허래 허식으로 하라고. 막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하란 말이야 그냥. 근데 그런 거조차 없어 뭐 이러면서 왜 막 족가 뭐 이러면서. 그냥 모른 척 하잖아. 이게 뭐야 최악이잖아. 그러니까 맨날 무슨 뭐 구기선양이니 뭐냐 하면서. 그냥 운동선수 뭐 이런 애들만 챙기잖아. 뭐 두유노 BTS 두유노 김연아 이런 거 하면 뭐해. 뭐 겉보기에 그냥 그럴싸해 보이는 애들 빨아가지고 구기선양하는 게 뭐 좋냐고.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한국이란 나라는 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싸해 보이는 것만 챙기냐는 거야. 이 나라는 외모지상주의도 개심하고. 그냥 다 겉보기에 그럴싸해 보이는 것만 챙기는 거야. 겉보기에 잘 보이지 않는 뒤에서 열심히 묵묵하게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훨씬 낫다고. 일본 애들은 그런 애들 물론 뭐 나쁜 놈들이긴 하지만 챙겨주려는 시도라도 막 신흥이라도 하잖아. 절도 하고 유족들이랑 뭐 이것저것 하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하라고 주변 나라한테 욕 처먹더라도. 그것조차 안 하니까 다 이민 가고 싶어하고. 애도 안 낳고. 그러니까 일본한테 점령당해도 할 말 없지. 그러니까 나라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일본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한국은 일본한테 절대 못 이겨. 내가 보기엔 100년 뒤에도 못 이길 거야. 어떻게 전범이지만 자기 국민이니까 챙겨주려고 주변 나라들한테 욕먹은 것도 감수한 나라랑. 주변 국가 눈치 보느라고. 자기 국민 등 처먹지 못해가지고 안달난 나라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 당연히 전자가 이기겠지. 한국은 일본한테 지배당해도 싸. 내가 생각하긴 그래. 예를 들어 일본이 한국을 다시 전쟁 일으켜서 점령해도 할 말 없어. 누가 이기겠지. 그냥 당신이 한국을 입고. 자신이 한국을 입고. 한국을 입고.